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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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도 아 경자년 쥐띠에 이어서 소띠 오늘 전반적으로 운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소띠의 운세 이제 2020년에 경자년에는 소띠가 어떨지 한번 실경잎절에 여쭤보고 신으로 보는 신으로 보는 소띠의 운세 네 다 소띠에 운세를 놓고 보닐 때 정축생이라 얼축생이라 개축생이라 신축생 귀축생 온세들로 보시니까 다 1년은 열두 달이요. 다 상반기 운세와 하반기 운세로 놓고 보니까 다 정숙생이라 24살. 인생을 놓고 보시니까 다 올해 경자년 들어서서 다 인생이 좀 방황이 들어 어린 친구들이. 마음을 잡지 못한다. 왜냐면 취업길에 또 연애길에 또 이제 친구와 벗 사이에 시끄러운 일도 많고 서글픈 일도 많고 인생이 좀 산란하다고 할까? 좀 마음이 안 잡히는 경자년이 되는데 내 중심을 잘 잡고 보시면 내가 하는 일도 편안할 것이고. 그리고 특히 5월생이나 6월생들은 마음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운세를 놓고 보니까 흔들리는 운세가 많고 방황하는 운세가 많아. 운세가 나쁜 운세는 아닌데 본인들이 마음을 멘탈을 못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하지 말고 올해는 휘 꽂힌 대로 취업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업에도 마음을 중심을 잡고 가시고 한 단계 낮춰 가시면 좋은 자리로 가실 수 있고. 특히 5, 6월생들은 올해 관제 대액이며 멀리 이렇게 원행을 가면 사고 대액이 들어 쓴다. 올해. 그리고 이제 삼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삼재. 물, 불. 바람으로 쓴다는 삼재인데. 어린 친구들이 올해는 삼재바람을 안 맞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랑도 했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것도 인생공부라고 하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좀 산란하고 시끄럽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네. 학업에도 이렇게 정진이 좀 잘 안 될 거며.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하는 학생들. 마음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운세를 놓고 오니까 삼간반기보다는 운세가 더 좋아서. 조금 그래도 좀 매끄럽게 흘러가는 운세가 되신다.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올 8월을 보시고. 그러면은 하반기 운세에 더 합격률이 좋으시니까. 마음 안정하셔서 내 갈 길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을축생들 36살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좋은 대박의 운세가 들었어요. 대답해요? 네. 삼재가 하더라도. 지금 을축생들이 승진이며. 집안의 식구가 늘어나는 거며. 문서의 이동도 굉장히 원활하고요.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것도 매매가 되는 수정이며. 특히 을축생들이. 지금 경자년을 놓고 보니까 대박의 한 해다. 어떻게 높도맞은 해운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얻어지는 게 많고 집에 많은 게 복이 굴러 들어온다고 그러죠. 네. 재산이 막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운세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문서며 직업이며 내 직장이며. 집안에 이렇게 식구도 불어나며. 그 다음에 금전이 많이 불어나는 한 해가 돼서. 특별히 나쁘다 할 거는. 올해 이렇게 내가 너무 가로로 해서. 피로감이 많고. 편두통이 많을 수 있다. 올해 아래. 네. 애정원도 좋으시고 금전원도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원도 좋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올해 자손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네.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되신다. 그리고 이제 개축생 48살이에요. 네. 48살 분들도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네. 올해 이렇게 보니까 소띠들이 굉장히 대박 운세가 들었어요. 네. 3세인데도요. 3세인데도요. 문서를 팔고 정리하고. 그동안 이렇게 고심이 들었다라면. 문서 이동 변동. 지금 이렇게 음력 4호를 놓고 보시니까. 내가 이동이 들며 변동이 들며 이사운이 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운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어지러움직이든가 위가 좀 안 좋으신데. 네. 대체적으로. 그래서 네. 이렇게 신경이 좀 예민하신 분들. 그 다음에 허리가 좀 안 좋으시고 건강세를 놓고 보니까. 건강의 운은 좀 딸린 듯해요. 네. 금전의 운은 좋은데. 네.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식구들끼리도 화합이 드는 그런 운세가 들어서. 올해는 그런데 이제 조문을 갈 일이 좀 나오시고요. 네. 집안에 좀 이렇게 국송소리가 들어서 내가 찾아다닐 일이 좀 있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올해 건강의 운세는 조금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나. 금전의 운이 괜찮으시다. 네. 그리고 신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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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생 60이죠. 네. 60이신데. 이분들은 올해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조심해요. 건강주의복. 네. 금전의 주의복. 그 다음에 식구들 간의 다툼. 사고. 올해는 좀 애군이 많이 끄는 그런 한 해가 되셔서. 네.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은 맑었다가 어느 날은 몸이 손빵망이처럼 무거운 그런 한 해가 되실 건데. 네. 쑤시는 데도 많으시고요. 네. 올해는 이동이 안 되시겠고요. 내가 문서를 사는 그런 운도 없으세요. 네. 네. 그런데 올해 같은 해우년에는 내가 중간에 운세로 가셔서 내가 이렇게 운동도 좀 하시고. 네. 혈액순환도 좀 잘 돌리시고요. 네. 그래야 내가 모든 금전보다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올 봄을 보고 지금 상반기 운세를 놓고 보면요. 내가 병원 신세를 주고 수술수가 있고 낙상수가 있고 그래요. 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정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신축생들은 그렇게 운세가 상운의 운이 되지 말고 밝은 운세가 되질 않아요. 네. 하반기 운세는 훨씬 나아요. 상반기보다는. 운세가 훨씬 좋으신데 하반기 들어서서는 기관지라든가 이 심폐 쪽으로 가슴이 좀 답답한 증상. 그런 증상들을 조금 호소할 일이 있으신데 여하튼 하반기도 건강만 관리하면 나머지 것들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신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축생이에요. 72세. 네. 72세인데요. 이분들은 올해 같은 해오는 운세가 그래도 굉장히 상승의 운세가 되신다. 그러나 올해는 내 일신의 건강을 놓고 보면 좀 흐리시다 수가. 네. 그리고 내 가족 간에 보면 화합이 되는 일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내가 금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용돈을 받는다든가 굉장히 좀 축하받을 일도 있으시고요. 올해 운세에서. 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운세. 그러나 뇌혈압이라든가 혈압. 혈압계통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뇌졸중이랑. 네. 내 건강에 운세를 잘 챙기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소티를 이렇게 해서 운세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대박의 운세가 있어서. 네. 지금 얼축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축생들이 굉장히 좋게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해운년 경자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가 있으셔서 또 재혼들 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개축생이나 얼축생이나 뭐 36, 48 이러신데 재혼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야. 네. 올해는 그렇게 재혼의 운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되고요. 네. 금전이면 금전 좀 소원 잃을 게 많아요. 특히 얼축생들. 아 얼축생들. 네. 뭐 하나 이렇게 잡을 게 없어요. 흠을 잡을 게 없어서 굉장히 좋은 경자년이다 소띠들. 네. 그래서 삼재이지만도 대박의 운세가 있으시니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네. 다 대박 나시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exting. Good. есс